204번 다음 함수 y는 cos2분의 x를 x축 방향으로의 pi만큼 평행이동하네요 일단 y는 cos2분의 1의 x축으로 pi만큼이니까 x 대신에 x-pi씩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x축에 대하여 대칭하되요 x축에 대하여 대칭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cos2분의 1의 자 이거 바로 적을게요 2분의 1의 x-2분의 pi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을 보면 보세요 cos cos 세타-2분의 pi 이거 어떻게 적립했죠 세타-2분의 pi는 원래 시초점 원래 이거에서 마이너스 90 얘를 갖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사사오면이죠 사사오면에서는 cos과 그대로 부호가 똑같아요 그리고 cos은 뭘로 바뀝니다 sin으로 바뀌죠 원래 이렇게 정리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 놈부터 똑같은 방법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sin2분의 x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2분의 1의 x 이해 됩니까? cos-2분의 pi 자체가 cos은 sin으로 바뀌고 부호는 플러스기 때문에 그대로 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은 4번이 되어야 됩니다 4번 이 형태 좀 기억해놔야 되죠 자 이래 보면 뭡니다 fx는 2탄젠트 ax 사하기 b의 주기가 1합니다 자 탄젠트의 주기는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pi를 a로 나누는 값인데 이게 지금 2가 나왔단 말이죠 아 결론적으로 a는 하나다 2분의 pi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싶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fx는 2탄젠트의 2분의 pi x 더하기 b 이렇게 나옵니까? 이해 됩니까? 지금 자체는 이렇게 돼요 자 이럴 때 x에 2직원하면 2나온대요 f2고 합시다 f2는요 2탄젠트 pi 더하기 b가 되죠 자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탄젠트는 pi에서 넘어가면 3, 4, 5면이니까 예시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탄젠트 플러스 2탄젠트 b하고 똑같죠? 다시 탄젠트는 3, 4, 5면이 플러스야 그러니까 pi 갔다가 b를 가면 어차피 3, 4, 5면이고 분모가 짝수 형태 그러니까 점수 형태로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무조건 pi는 탄젠트는 그대로 나오죠 2분의 pi일 때는 탄젠트는 역수로 나와 자 어쨌든 얘는 2탄젠트 b가 됩니다 이 놈이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 그럼 탄젠트는 얼마 돼야 돼요? 탄젠트 b는 1이 돼야 되죠 그럼 b는요 이 범위 안에 있는 건 4분의 8밖에 없어요 맞죠? 탄젠트는 1, 4, 5면과 3, 4, 5면인데 얘는 90도와 마이너스 b가 1, 4, 5면, 4, 5면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6밖에 없죠 문제식이 2마리 다 그래 2분의 파이랑 4분의 파이랑 더하라 있기 때문에 4분의 3, 8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성립하지 않고 올라와요 일단 미니수가 여러 개인 것부터 정리합시다 일단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삼각형 ABC에서는 A랑 B랑 C각을 다 다하면 90죠 180도가 나오죠 그래서 A다하기 B다하기 C는 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탄젠트 2분의 자 A다하기 B는 파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얘는 정리할게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C가 돼요 자 일단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돌아오면 1 싸우면 되기 때문에 탄젠트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인데 문제는 2분의 파이 나오면 탄젠트는 역수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2분의 C분의 1이죠 됩니까? 정리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번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정리할게요 자 사인 A 말고 코사인 바꿉시다 얘를 바꿉는 게 편하겠죠 자 코사인 2분의 B다하기 C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조금 따라가면 자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입니다 됐죠? 자 계속 정리할게요 코사인 2분의 파이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각은 1 싸우면 플러스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나오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뀝니다 나왔죠? 자 사인 2분의 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2번 더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정리합니다 코사인 B 플러스 C는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와 똑같아요 자 파이 마이너스 A면 180도 같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2 싸우면에 머무르고 있죠 그러면 코사인이 2 싸우면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식 정리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맞죠? 파이는 그들 함수도 똑같고요 요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해야 되는데 틀렸네요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사인 B가하기 C는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와 똑같고요 사인은 1 싸우면이나 2 싸우면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부 안 바뀌고 그냥 사인 A로 나오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면 코사인 사인으로 가야 되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죠 자 얘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된거에요 자 얘가 지금 1 싸우면 각입니다 90도 같다가 내려왔으니까 1 싸우면 각이고 사인은 1 싸우면에서 플러스 그리고 이 2분의 파이가 되면 함수는 코사인으로 바뀌죠 자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지금 3번만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07번 봅시다 다음 10을 구하세요 자 1번부터 정리할게요 자 정리할 수 있는거 빠르게 정리합니다 자 사인 420이야 420도는 60분 보면 다를때 360보다 넘어가기 때문에 360을 빼버리면 어떻게돼요 사인 60하고 똑같죠 맞니? 원래는 뭐 2파이 더하기 그러니까 360 더하기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아니깐요 자 얘는요 사인 얼마 되야돼요 180 더하기 45거든요 맞지? 자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빠르게 정리하고 있어요 225도는 180에서 45도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인 45도가 나와야되고요 그 다음 몇 싸우면입니까 3사우면이죠 3사우면 사인은 마이너스가 되야됩니다 그리고 분자 코사인은요 360 두 번 돌면 720 그래서 코사인 30이 됩니다 1사우면은 전부 다 플러스 빼기 자 얘는요 코사인 마이너스 30입니다 맞죠? 코사인 마이너스 30은 자 360 더하면 저 빼버리면 코사인 마이너스 30인데 마이너스 30이란 말은 4사우면이잖아요 맞지? 자 4사우면에서 액춘가 이루는 각이 30도 자 코사인은 4사우면에 부호는 플러스죠 그리고 코사인 30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135도는요 지금 어떻게 돼요? 평지에서 180 갔다가 어떻게 돼? 45도 돌아오죠 그리고 2사우면 각이에요 코사인은 2사우면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랑 붙어서 플러스로 바뀌고요 코사인 45도가 됩니다 천천히 하셔야 돼요 자 사인 1125도 363번 다음에 1080 나오죠 자 1080 빼버리면 어 45도 나옵니다 어차피 45도는 1사우면 각이기 때문에 그냥 다 플러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정리하래요 계산만 해봅시다 자 계산하면 얘는 2분의 룩두3이고요 빼기 얘는 2분의 룩두2이고요 얘는 코사인 30은 2분의 룩두3이죠 빼기 코사인 30 2분의 룩두3이고요 다 2분의 룩두2 사인 45 2분의 룩두2죠 자 이거 정리하려고 분모 문제는 전부터 2 곱해서 조금 이쁘게 만듭시다 자 이쁘게 만들면 룩두3 마이너스 룩두2 2분의 룩두3 빼기 룩두3 룩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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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만들면 룩두2 이쁘게 만들면 빠르게 진행해도 상관없죠 통분시키면 분모1 되니까 생략 네 art 음 тысяч 이쁘게 만들면 2분의 룩두2 코사인 파이가 돌아왔으니까 이사 오면여. 이사 오면여서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사이는 90도가 돌아왔으니까 플러스죠. 그리고 2분의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가 바뀌어요. 코사인 세타. 됐나? 코사인 3파이죠. 3파이가 뭔데요? 한 바퀴 돌고 다시 한 번 더 가는거에요. 180도에서 내려갔으니까 3사 오면여. 코사인에서 3사 오면여서 코사인 세타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되구요. 이 놈을 제곱하라.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사이는 180도에서 더 내려갔어요. 3사 오면여 가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180 갔다가 돌아왔죠. 2사 오면여서는 사이는 플러스에요.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2분의 3파이. 270도 갔다가 더 넘어갔죠. 4사 오면여서는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자체가 2분의 3파이. 분모가 이렇게 분수로 나오는거 있죠. 2분의 꼴에서 분자가 홀수인거. 이 놈은 전부 다 함수가 바뀝니다. 사이 세타. l제곱이죠. 결론. 얘 정리하면. 이거 이거 약분하면. 플러스 사인 제곱이. 얘랑 얘가 약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데. 제곱이 한참은 플러스 사인 제곱 나오겠죠. 더하면 1이죠.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면요. 똑같이 정리할게요. 3번.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에요. 270도 갔다가 더 갔으니까 4사 오면이죠. 그리고 4사 오면의 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뭐에요. 함수도 바뀌네요. 그 다음 분모. 자. 코사인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되면 어떻게 돼요. 180 같아 돌아오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근데 마이너스 코사인을 제곱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부은 플러스 될거니까요. 얘는요. 코사인이 180도에서 좀 더 갔어요. 3사 오면이겠네요. 3사 오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됐죠. 자. 저기. 여기서 좀 빠르게 가면 좋긴 한데요. 자. 4 오면 찾을게요. 얘는 270도에서 더 갔어요. 4사 오면이죠. 4사 오면에서 코사인은 플러스에요. 그리고 지금 2분의 3 이런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y춤을 기준으로 하는 놈이 나왔기 때문에 함수는 바뀌어요. 그 다음 얘는요. 2사 오면이 더 갔죠. 180 더 갔으니까 3사 오면입니다. 3사 오면의 사이는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요. 파이에서 돌아왔어요. 2사 오면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차피 제곱하기 때문에 그냥 세미 플러스 탄젠트 제곱으로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요. 얘는 이거 두개만 날라가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더하기 플러스 사인 이거 날라가죠. 그러면 얘는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탄젠트 제곱으로 나와요. 근데 탄젠트 제곱이 뭐냐면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이죠. 왜? 탄젠트 자체가 코사인 분의 사인입니다. 결론 얘는 통분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자. 1-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이죠. 사인 제곱 다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따라와서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해서 답은 1돼요. 그래서 지금 1번에 답은 5가 나오고 2번에 답은 1이고 3번의 답도 1이 됩니다. 자. 208번 봅시다. 자. 지금 이쪽에 나오는 파트 이렇게 다 많은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질을 써놓을 때 파이나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더해서 만들어지는 식이거든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양변에 12 곱하면 얼만데요? 12세타가 파이죠. 또는 양변에 6 곱하면 6세타가 2분의 파입니다. 그럼 기준을 좀 잡아봅시다.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2세타랑 코사인 3세타랑 더하기 쭉 가서 여기 코사인 6세타 나오죠? 맞죠? 쭉 7, 8, 9, 10에서 이렇게까지 나와요. 코사인 11세타랑 코사인 12세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바꿔볼게요. 요놈은 쌤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러스 11세타입니다. 맞죠? 12세타가 파이니까 파이 마이러스 12세타 하면 이렇게 나오죠? 더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0세타가 됩니다. 더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9세타가 됩니다. 더하기 쭉 갔다가 중간에 코사인 얘는 2분의 파이가 되죠? 더하기 맞아요? 자 요런 식으로 쭉 가면 여기까지가 뭐예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냥 그냥 11세타만 넘어갑니다.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못해요. 코사인은요. 파이에서 180 같다가 다시 돌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이사원변 맞습니다. 내가 요전까지는 전부다 달로를 묶어 놨죠? 이사원변에서는 전부다 마이너스 코사인 11세타 이렇게 되죠. 맞지?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코사인 10세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코사인 11세타랑 플러스 코사인 11세타는 날라가요.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코사인 9세타가 되고 자 얘도 이 앞에 있는 놈이랑 날라가겠죠? 또 얘도 이 앞에 있는 놈이랑 날라가고 그럼 요 바로 앞에 있는 놈 한번 해봅시다.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놈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놈 어떻게 돼요? 이게 6세타였거든요? 그럼 이게 5세타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5세타고 얘는요? 아 이게 6세타죠? 얘는요? 11에서 빼면 그냥 원래 자체 자리가 그 다음에 이게 6세타니까 7세타 나오죠? 코사인 7세타 맞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이 지금 9, 8, 7이죠 이것도 선생님 참 적었네요 7세타 이거 7세타 나오기 때문에 얘들도 이렇게 날아가요 결론적으로 날아가는게 뭐냐면 요런식으로 묶어서 쭉쭉 다 날아가면요 중간에 얘랑 얘만 남아요 말도 이해 됩니까? 다시 얘가 이렇게 바뀌었죠? 얘도 이렇게 바뀌었고 얘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얘는 이렇게 없어진다고요 11 10도 10끼리 없어지겠죠? 9도 9끼리 8도 8끼리 7도 7끼리 없어지고 중간에 6세타는 아까 내가 바꿔 적어놨어요 저것 때문에 그리고 12만 남겠죠?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랑 코사인 파이만 남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그럼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군 그래서 다도 마이너스 1이 됩니다 209번 Y는 사인 2X를 평행 이동하려 대신 이동을 놓습니다 자 어차피 평행 이동하려 그러면 그래프 모양은 안 바뀌죠 그래프 모양이 안 바뀐다는 말은 최대 최소는 변경될 수 있지만 주기는 안 바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럼 주기가 안 바뀌어야 돼요 얘는 뭔데요? X쪽으로 평행 이동이 있는 거죠 맞지? 당연히 이거 이동을 꺼내면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나오기 때문에 X쪽으로는 2분의 8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똑같은 겁니다 얘는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그 들어가 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8 더하기 2X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니까 사사온면이죠 코사인은 사사온면은 플러스고요 그리고 2분의 8가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Y축이 기준되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사인으로 바뀝니다 맞죠? 더하기 어차피 뒤에 붙은 2 더하기는 평행 이동 이해 됩니까? 평행 이동이죠 그래프 모양 같죠? 얘도 상관없네요 상관없네요 상관없습니다 얘는요 앞에 A값이 2배가 되면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위아래로 2배 늘린다 했죠?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얘는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 얘는요 이거 바꿀 수 있죠 잘 보세요 사인 2x 다하기 파인데 파이니까 180 같다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3사온면이죠 3사온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다시 주면 플러스로 바뀌고 사인 2x 빼기 1이죠 결론적으로 모양은 같다 이해 됩니까? 답은 3번에 틀렸어요 3번을 위아래로 늘어난 그래프 모양입니다 210번 Fx가 사인 2x 다하기 3코트 사인 제곱 x 다하기 탄젠트 2분의 x라고 되어 있는데 요놈 다 다한거에 주기를 P라고 하는거에요 주기함수라는거죠 어차피 자 그때 P 다하기 3분의 2팔이 구하라 했는데 어차피 Fx의 주기가 P라면 이 식은요 F3분의 2팔이하고 똑같아요 주기니깐요 맞죠? P만큼 더해봤자 그래프 모양은 일치할거거든 결론적으로 지금 F3분의 2가 구하라는거고 F3분의 2팔이 다하기 사인 3분의 4파이죠 다하기 3 코사인 제곱 3분의 2파이고요 탄젠트 3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X에 집어넣었어요 그냥 자 정리합시다 코사인 3분의 2파이는요 180도 그러니까 파이 더하기 자 적어줄게요 파이 더하기 3분의 1파이 입니다 다하기 3 코사인 제곱 3분의 2파이고요 다하기 탄젠트 3분의 2파이 자 조금만 정리합시다 사인에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되죠 맞죠? 자 이거 바로 할수있다 사인 3분의 2파이 60도 2분의 2파이 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파이 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코사인 120도가 얼마에요 얘도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하면 되죠 쌤이 안 적었는데 어차피 2사업면이고 제곱에 거쳐 플러스 됩니다 신경쓰지 말고 무슨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제곱한거죠 그러면 3 곱하기 무슨말인지 이해 됩니까 이거 3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를 제곱한거라고 요거 정리하면 요거만 정리하면 코사인 3분의 2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나오는데 제곱하면 플러스 된다 이거죠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2입니다 더하기 탄젠트 60 이것도 얼마되야되요 탄젠트 60 또는 루트 3이죠 됩니까 결론적으로 요거 정리하면 요거 2분의 1제곱이니까 4분의 1 되겠네요 정리하면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2루트 3 하면 플러스 2분의 2루트 3 그래서 답은 아마 요런식으로 나와야돼요 뭐 4분의 3 더하기 2루트 3 정도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또 삼각형 나왔죠 삼각형 나면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a락 b랑 c랑 더하면 파이가 나온다 됐죠 시간을 변화시켜 볼게요 2사인 자 a락 c는요 a락 c는 파이 마이너스 b죠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b가 된다 원래 b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cos a고요 자 얘는요 파이 마이너스 a 2사운면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cos a 가 나오겠죠 더하기 얘는 sin a고요 얘는 파이 더하기 a 하면 3사운면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sin a 자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cos a 마이너스 sin a 이렇게 나오고 얘 풀면 마이너스 1이네 결론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1이 됐다는 말은 sin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 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인데 자 이거 정리해봅시다 sin 2분의 파이 90도 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cos 로 바뀝니다 맞죠 그리고 1사운면이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고 cos b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거죠 자 cos b가 마이너스 1이야 cos이 마이너스 1 되는건 딱 하나죠 뭐에요 파이 맞아요 1 0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파이가 되겠죠 문제에서 아 그냥 뭔데요 b 깍고 하래요 cos b 깍고 하래요 그럼 답은 뭐 내야 돼요 마이너스 1이죠 됐습니까 아 저거 지금 앞에 2있죠 2있기 때문에 여기 2 붙여줘야 돼요 맞지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분의 1 되네요 미안합니다 cos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212용도입니다 자 이거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제 헷갈리지 맙시다 10도는 뭐에요 90 빼기 10이죠 그러니까 sin 제곱에 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내가 2분의 8으로 적어줄게요 원래 이렇게 적진 않는데 90 빼기 80 이렇게 적은거죠 그 다음에는 sin 제곱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0 또 이런식으로 들어가는데 기준대는 중간에 센터 하나 있잖아요 뭐에요 자 10하고 80하고 20하고 70하고 내가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로 sin 제곱 90이 있고요 여기 2분의 파이 입니다 여기 앞에 뭐 있어요 sin 제곱 80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거는요 얘가 sin 제곱 80과 같아요 원래 같으면 sin 제곱 80이 아니고요 cos 제곱 80과 맞죠 그 다음에 그냥 숫자로 적을게요 그냥 숫자로 적을게요 30 60 더해도 1이고요 맞죠 40 50 더해도 얼마대요 1이죠 이해 됩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여기 원래 10 더였어요 10이랑 80 1 20이랑 70 1이고요 30이랑 60 1이고 40이랑 50 1이죠 그래서 지금 1이 몇개 나와요 1이 4개나오나 그리고 이런건 얼만데요 이런건 1이죠 애초에 그래서 1번 다음은요 1이 몇개 있어요 세트를 잡으니까 5개 나오죠 맞니 쌤이 십을 다 안 적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적었을때 묶어보면 규칙 알겁니다 자 2번 정리합니다 2번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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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면 다시 그래서 정리해보면 2, 4, 5면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어차피 각은 2, 4, 5면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170이래요 결론적인 문제는 얘랑 이 170이랑 없어진다는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면 코사인은요 코사인은 원래 공식으로 왔죠 코사인 x나 코사인 180 마이너스 x나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나 코사인 180 마이너스 x나 같죠 그래서 두 개 다 무조건 없어집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코사인 10도의 부호 반대나 코사인 170이나 같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쭉 없어져요 두 개 더해서 180 되는 것들 봤죠? 그럼 남은 건 뭐 나와요? 여기 나오겠죠? 지금 180 되는 거 센터상으로 어떻게 돼요? 80이랑 100이랑 없어지죠 그러면 중간에 뭐 나와요? 혼자 덩어리에 남는 게 코사인 90도가 남아요 이쪽에 한 게 남고 나머지는 지금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 앞에까지 다 날아가요 이렇게 다 날아가니까 이 식에서 남는 거는 코사인 90 다하기 코사인 180 되고요 코사인 90은 0이죠 코사인 180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돼요 되겠죠?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보면 이해될 거니까 그 다음 3번 탄젠트 5도 곱하기 탄젠트 10도 곱하기 탄젠트 15도 곱하기 쭉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탄젠트 80도 곱하기 탄젠트 85도죠 자 숫자를 또 바꿔봅시다 탄젠트는요 막 5도하고 85도는 두 개 다 하면 90이야 항상 두 개 다 해서 90 되는 거 항상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5도 한 거라고 봤죠? 원래 이렇게 지지 않습니다 호도법이면 호도법 아니면 60분법이 60분법인데 60분법인데 내가 보여주기 편하려고 90에서 5 빼면 아니 뭣죠? 5 뺀 게 아니고 85 뺀 거죠 90에서 85 빼면 5 넣죠 자 하나 더 탄젠트 90에서 얼마 뺀 80도 빼면 나오는 게 10이죠 자 이거 왜 이렇게 적었냐 다른 건 안 적습니다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탄젠트는 2분의 8 붙으면 역수가 되네요 아니 어차피 얘는 1,3으로 가기 때문에 부호는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탄젠트 80분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차피 곱하기 해서 이렇게 가봤자 나중에 얘들이랑 약분낸다는 거죠 탄젠트 80 곱하기 탄젠트 85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같이 적어줄게요 그러면 약분합시다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되죠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요 결국은 중간에 뭔가가 있으면 있는거고 없으면 없는거죠 자 2개 더해서 뭐에요 지금 90입니다 2개 더해서 90이죠 그러면 중간에 뭐 있겠어요 40이랑 50이 있겠고 얘들도 약분되요 그럼 센터에 딱 하나 남아있죠 어 탄젠트 45 맞죠? 센터에 하나 빼면 다 약분에가 달라간다는거죠 그래서 답은 얼마냐 1됩니다 탄젠트 45는 1이니까 됐죠? 자 213번 함수 y는 a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때 a b c d 다 구해서 뽑아라 이 말이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탄젠트 그래프로 맞아요 그리고 얘는 봐봐 어차피 이 점이 여기로 온거잖아 요렇게 옮겨가는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야돼요 x축으로 얼마만큼 12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5만큼 간거야 그럼 식 자체가 이렇게 되죠 y는 a에 탄젠트 b에 x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다하기 5 요렇게 되겠죠 x축으로 12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5만큼 그리고 줄기 보면 되는데 b 까봐 줄기가 어차피 여기서 뒤까지죠 전문선이니까요 자 이 줄기가 어떻게 나타나요 3분의 파이에서 얘 빼면 되죠 그러면 2분의 파이 나옵니까 이해되겠어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면 6분의 2파이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줄기가 얼마나 2분의 파이니까요 원래 줄기가 파이에서 지금 b로 나온거잖아 b가 2죠 맞지 그럼 내가 요거까지 만들 수 있네요 이것도 b를 2로 만들어버렸어요 됐니 이제 뭐하나왔어요 0,2 지나죠 0지번이 미만한데요 자 2는 a4 파이 탄젠트 2에 0-12분의 파이 더하기 5가 되고 요거 정리할게요 얘는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입니다 자 탄젠트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일단 30도란 말이고 4사업면에서는 두호가 마이너스에요 그러니까 2 탄젠트 30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죠 맞죠 4사업면에서 a 더하기 5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a는 3이 되어야죠 결론 a는 3루트 3 되어야 되나 이해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3 되어야 되죠 아 이거 3 되어야 되니까 a는 얼마든가 마이너스 3루트 3 됩니까 맞죠 자 이렇게 나오네요 문제에서 이거 뭐하래요 호파래요 자 세번 스틸인거 같은데 이게 3 되어야 되죠 미안합니다 이게 3이어야지 계산해서 2 나오죠 그러면 a는 플러스 3루트 3이네요 정리합시다 y는 a가 3루트 3이고요 탄젠트 b가 지금 뭐예요 b가 2였죠 2x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더하기 5 나오죠 그럼 a는 3루트 3이고요 b는 2고요 c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요 d는 5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거 이거 약도 나면 6 다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5루트 3 파이 요렇게 나오면 있죠 그래서 213번의 답은 마이너스 5루트 3 파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표면 위에 있는 단위원을 8등분 했어요 8등분이에요 등이 뭔지 알죠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즘 좌표를 1,0 그 다음에 0,1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왔다 요거 다 다하래요 어차피 내가 얘기했어요 더해서 90도 또는 180도 되는 지점만 찾아내자 내가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앞에선거는 쌤이 그냥 이제 예측으로 다 없애버렸는데 요거는 다 적어볼게요 자 지금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사인 4세타 사인 5세타 사인 6세타 사인 7세타 사인 8세타 사인 8세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체가 지금 뭐야 8세타죠 그러니까 8세타가 파이잖아 맞죠 8세타가 2파이니까 미안 8세타가 2파이니까 자 얘는 2파이 사인 2파이죠 맞죠 그리고 얘는요 사인 오른쪽 뒤에다 정리할게요 2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얘는요 사인 2파이 마이너스 2세타 얘는요 사인 2파이 마이너스 3세타입니다 맞나 자 정리해볼게요 일단 셀 5호음이랑 사인 세타랑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두개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차피 얘 봐봐 자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어차피 각이 사소하면 되죠 2파이 갔다가 다시 내려가 버리니까 사소하면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기 때문에 더하고 다음에 없어져요 그럼 이 규칙이 일정하면 얘들의 규칙도 뭐가 된다 얘들의 규칙도 0 되겠죠 더하면 요렇게 돼도 뭐 된다 0 된다는거죠 그럼 남는거 지금 뭐 나와요 사인 4세타랑 사인 8세타만 남죠 그래서 내가 요거 정리하면 사인 4세타랑 사인 8세타인데 8세타가 2파이니까 사인 파이 되죠 얘는 사인 2파이 되죠 어차피 사인 파이나 사인 2파이나 둘 다 빵이에요 그래서 답은 0입니다 이런거는 무조건 규칙 빨리 찾아야되요 더해서 90 더해서 180 요렇게 되는거 또는 더해서 360 더 되는거에요 요런걸 빨리 캐치하라야 문제풀기 편하다 되겠죠 요쪽 파트는 고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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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날씨가